밸레리안 드디어 마지막 유물을 손에 넣었어 유물을 다 모았으니 원할 때 가져가도록 해 고맙소 사령관, 아주 잘했어 듣던 대로 능력이 뛰어나시군 승리의 여신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 같소 그러길 바라는 게 좋을걸 이 유물을 캐릭은 코앞까지 운반하려면 운이 지독히 좋아야 할 테니까 문제없소. 우리에겐 자취력 무적한 데가 있으니까 아, 그랬쇼 여기는 좀 어때요, 아저씨? 대장이 예전 모습을 되찾아서 훨씬 좋네 아하, 우리의 새 친구 멋쟁이 왕자님이 강화된 전투 순양함 설계들을 보냈어 우리 순양함의 몇 가지 재밌는 기능을 실험해보던 참이야 확인해볼게요 이제부터는 쓸 수 있는 건 전부 써먹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비 وہ 작품은 전부 써먹다 받은 거 같을까 아스테엣 요즘은 전부 써먹는 건 전부 써먹는 건 전부 써먹는 겜 deixar의 맛을 좀 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코랄의 UNN 스튜디오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발레리안 황태자가 실종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습니다. 발레리안 황태자는 자취령의 최신식 전투 순양함 하얀별의 출고식 행사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행사는 황태자 없이 치러졌습니다. 정부 관료들은 침묵하고 있죠? 네. 상황이 어떻든 간에 UNN은 황태자의 무사 귀환을 바랍니다. 아, 그 친군 무사해. 아직까지는. 왜 그랬는지 말해주겠나? 그게 말이지. 그간 자네를 따라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해보니까. 진짜 자유가 이런 거구나 싶었지. 근데 이젠 그 짓도 다 끝이잖아. 자네가 영웅이랍시고 나대는 바람에 말이야. 그같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가면서. 자네 나한테는 인류를 위해 봉사하면서 돈도 벌겠다고 하지 않았었나? 자네의 칼날 여왕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서. 글쎄. 생각대로 계획이 풀리지 않았다고 해두지. 자네가 정말 필요해, 타이카스. 날 믿어주게. 우리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도와줄게. 그럴 줄 알았어. 옛정이라. 싸울 사람은 많습니다. 돈만 잘 쳐준다면야. 싸울 사람은 많습니다. 싸울 사람은 많습니다. 돈만 잘 쳐준다면야. 그만andez. dances. 나가서 산책이나 할까. 나가서 산책이나 할까? REBECBo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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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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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놈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UNN 네트워크 접근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병력을 보내 우리 방송을 내보낼 때까지 방송탑을 지켜야 합니다. 자취령 전 지역에 방송을 내보내려면 데이터가 다 전송될 때까지 각 방송탑을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유닛이든 방송탑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볼 맹스카의 표정이 궁금합니다. 자, 서두르자. 특별한 MARC진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대장님께 제어곤안을 넘겨드리겠습니다. 取century 한 반... 간설로만 준비 완료! 음력을 위해서 금이번엔 확실하겠지! 토르를 보낸데! 오딘보다는 작지만 조종하기는 더 쉬워! 강력한 거야 말할 것도 없고... 잘 쓰라고! 도움말이 전향을 갖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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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완성. 연령차 왔습니다!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잘 못 들었어요. 간설러본 준비 완료. 의사가 왔습니다. 계속하세요. 아예. 간설러본 준비 완료. 뭔 일 있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설러본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뭘 날려버릴까요? 공공군요. 저희는 간설러본 준비 완료! 자전거이 부족합니다. 월 라이브 부족하여 вид이 시작될 것 같다고요. 도움부터 공공사님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저기요. 치밀습니다. 파이팅! 이거면 충분합니다. 맘에 들어! 우세 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강력하군! 이거면 충분합니다. 라그나로크가 탐들어라! 우세 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이거면 충분해. 라그나로크가 간다! 맘에 들어! 강력하군! 맘에 드는군! 이거면 충분해. 우세 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강력하군! 라그나로크가 간다! 이거면 충분해. 이거면 충분해. 라그나로크가 안쪽도 지내드릴게요. 상담할 수 있습니다! 라그나로크가 남아있는 폭발이 예전의 심각하다고 합니다. 렛아내면 확정하십시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공포에 있는 것들은 정말로 부른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군. 강력하군. 성능 좀 볼까? 이거면 중요해. 나 바로 크락한다! 나 바로 크락한다! 나 바로 크락한다! 뭘 날려버릴까요? 막 따라오더라고. 내가 타도 되지? 우수의 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자, 이거면 충분해. 이거면 충분해. west's final 우수의 로봇 우리의 로봇 저의 도움를 기울여서 더 강하게 만들어내죠. 기울여서 더 강하게 만들어낸다. 이제 피곤을 가득할 수 없다. 도움를 기울여서 더 강하게 만들어낸다. 이틀은 도움를 강하게 만들어낸다. 이틀은 저의 도움를 향한 전쟁을 향한다는 것을 보다 보다. 정신이 그리울 수 있는 도움를 향한다는 것이다. 마악 따라오더라도 내가 타도 되지? 이거면 충분해. 무쇠 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라그나로카가 가느라! 또 목표 6시가 오프라인은 핵뾅한 파이프에 양백을 도착합니다. 라그맛을 Luftderap드가 타도에서 뇌에 Red Bulls에 날려야 합니다. 뇌의 양백을 절여야 합니다. 뇌의 양백을 도착하십시오. 뇌의 양백을 구성하는 대형을 wayne-up-sing. 명백을 지키면 완료할 예약! support, 이러한 업무 처럼 앞둔야 함을 통해 두기 때문입니다. 내 곳에 있는 배후, 차량 무쇠에 적합한 무의복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고kin의 타이밍을 향한 수업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파괴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기고kin의 타이밍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보질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한 가을 제의할 것입니다. 가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기고kin의 테라이밍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이동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한 싸움이 없애 how we can get our maybe light? 고마워. 기능 강력한 차량으로 비닐을 수 있습니다. 모기 화면을 비행하여 사러 갑니다. 이거면 충분해. 부셀 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이거면 충분해. 계속 가세요. 네. 야야야 야근이다. 부방 지원 내기 중. 옙. 갑니다. 간다고요. 저희가 지효 1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루이브가 제가 공격할 때까지 주의하십시오. 우리 공격 행위가 가능한 거다. 공격 행위가 시작됐기 때문에 중심으로 construction이 안될ets은 gener地째 있는 것 같다. 엉덩이 수시를 다 ihren 철저히 Cadas가 vált. 봉지 컬러라. 다음은 이런 위원장에서 공격 행위가 된다면, 공격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세일이라... 렉스터로를 합니다. 강남도 의상에 적높이 넘겨서 장관에 더행정입니다. 경고사는 모든 공군에 긁어들이 더욱 높아졌다. 경고사는 이미지 안정 남은 예수입니다. 경고사는 빛내었에 전해 devi게됩니다. 경고사는 피해가 위하여 내리기에는 안정까지 그리고 적높은 일할 것입니다. 해당이 spainable 들은 영향은 hem과 같은 공군에 올릴 것입니다. 신호 수신 중 저 놈하고 테러리스트 떨거지들 뭉땅 타! 오르가 왔다! 막 따라오다! 인간의 강렬! 지적 우울성이 결합하며 적의 위험을 전제하며 붕괴해보니 탄생했습니다. 헤이! 깜짝이야! 락나로크가 간다! 성능 좀 볼까? 강력하고 마음에 드는군 라그나로크가 간다! 이거면 충분해! 저기 전송탑을 공격한다! 브라버 기둥 타격대! 놈들을 전체해라! 소방기원 대기 중! 갑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발바지 말! 적 중력을 유지하는 방범을 사기 도대체 용기원 대기 유지한 방범에 도대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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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기원 대기 고용기원 대기 욕구원 대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맹스크의 추악한 비밀이 온 자취령에 알려질 거다. 비켜. 이거면 충분해. 마음에 들... 히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라그나로 크락한다! 업그레이드 와이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세 로봇 나가신다. 이 무기의 생산 비용은 주중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못 계십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데 도움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무기의 생산 비용은 주중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의욕하니 압력은 여야 내리기에는 물이 거의 없으면 좋겠습니까? 크리에이프 공격받ada~! 피에이프 공격받는 병원이 적나라~~ 정국이 용기한 공격으로 들어오는 공격으로 줘야겠어! 스테인더ility의 관객이 도와주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연결하게 사소하기 위에 공격합니다. 벚꽃이 바깥에 입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브라이터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더 그 안쪽에게 비하단 공격할 수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전송탑에 침입했나? 알파기동 타격 및 출동! 적을 제압하라! 온통 벌집을 만들어주겠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우스의 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라. 공격이 나를 달라고 할 수 있겠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업이 지도심으로 부릴로 저음치에 스스리한테 원하는 곳이 정리해라. 적을 제압하는 곳은 세계를Шxa는 지속이 자리해라. 기지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선타는 무한정도 조항에 상을 Can government-like가 사라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스의 로봇을uch으로 발견 서랄만으로 휴대해라. 전송탑에 각을 선지한 것입니다. 전송합니다. 남은 없앤 injuries와 인간에 흔들림이 비행한 것입니다. 마지막 전송 완료 자, 그렇게 떠받들어 모시던 황제를 시민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보자고 모든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자취릉에 속한 모든 행성이 맹스크 관련 UNN 소포를 수신했습니다 이 놀라운 폭로와 황제에 대한 반감이 필요합니다 황제는 오늘 일찍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황제학께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외계인을 이용해서 단언컨대 이런 비방은 어떤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헛소리일 뿐입니다 황제 폐하, 아직도 온 인류를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을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인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단 하나의 사명을 띄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구도 날 막을 수는 없어 니놈이건, 연합이건, 프로토스건, 그 누구도 고프로 룰을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짓더미룸 만들어버릴 게다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군 생략이 같은 것들이 어디서 가빈다를 추궁해 인터뷰는 여기까지다 저 자식이 발버둥치는 걸 보니 즐겁긴 한데 어차피 또 자취령에서 무마해버리겠지 이번엔 힘들 겁니다 맹스크는 오랫동안 언론을 무기로 사용했지만 우리가 그걸 뒤집었어요 방송 한 번에 백 번의 전투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 것 같군 사실 그래서 애초에 이 일을 벌인 거 아니까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뭔가 해내긴 한 것 같아 늘 얘기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죠 이봐 맷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 거야 안되죠 제가 왜 대장님을 데리고 있는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 네 오늘 맹스크 황제의 성명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유엔엔의 통신위성이 고장이었죠 녹화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증거는 조작됐습니다 자치령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그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따위 중상 모략은 절대로 비난과 야유에 황제는 여기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재 황제는 국무로 돌아갔으며 어떤 접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맹스크 황제의 본 모습은 밝혀진 셈 아니, 지미 히히히히, 봤지? 내가 뭐랬어. 저 쓰레기 같은 오딘보다 훨씬 멋진 걸 만든다고 했잖아. 바로 그런 자세죠.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세요. 골격 부분에 아직 손볼 게 남았지만, 어쨌든 업그레이드와 응용 모델도 개발할 생각이야. 비용이 만만치는 않을 거야. 원래 덩치가 금액 비싼 법이니까. 그래도 제가 앞서는 할 테니 두고 봐. 내가 든든한데요. 자, 뭐에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잠시 뵙둥이 발음료 맷, 맹스크를 공격할 다음 계획은 없나? 아직은요. 일단 저그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그를 처리하지 못하면 맹스크를 쓰러뜨린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맞아. 캐리건한테 다 죽는다면 자유가 무슨 소용이겠나. 맹스크는 좀 나중에 처리하지. 자네, 이러다가 다 집어치우고 전문 방송인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사는 보통 사람들은 아직 내 짐승 같은 매력을 받아들이지 못해. 내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야. 친구, 끝까지 같이 가자고. 함께해서 기쁨의 타이커스. 오늘 정말 잘해줬어. 자, 모든 준비가 끝났소. 이제 남은 건 최후의 목표, 차 행성을 공격하는 것뿐이오.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순 없소. 준비 단단히 하시오. 운명의 순간이오. 체크와 가족, 버전 5의 이름을 지원했습니다. 잔 Oakbaz스, 운명이 좀 필요하면 감사해야 할 수 sustain, 그리고 display 경제 약속은 유 yours이 뽑 위에 다 되니라는 것 나타났움이 뿐이네요. 첨단이 Caser River글들이 움직이가 되시기 전하고 자유한 기회 작품은 제적이며 이들이 불안을 이용하시기за ہpas 좋은 기회에서lat이 있겠다. oak 수 cancel 있기만 Sergeant의 응원이 folded," mein 다음time 경제 dieser 의미까지 농도ничт우면 위가 한 번씩 빠르게 fun파해. 나는 폐허가 된 고향 아이어로 돌아간다. 그때까지도. 자행성. 지옥이 존재한다면 이런 모습이겠지. 불의 바다. 유동치는 대지. 모든 걸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공기. 다 예상한 대로야. 저그를 상대로 예상은 무슨. 놈들이 당신 생각대로 움직일 것 같소. 난 저그의 침공을 다섯 번이나 막아냈어. 너와 너의 테러리스트 친구들이 겁쟁이처럼 숨어있는 동안인 말이야. 장군의 능력은 잘 알고 있소. 단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도움을 받으려고 레이너 사령관을 불렀소. 장군의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훤히 안다는 투로군. 실패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을 들였으니까. 그러고 보니 이번 순서는 특히 당신 마음에 들 거야. 장군의 스팟의 침공을 다섯 번이나서 도움드리는 스팟의 침랄을 끌고 있습니다. 아내리스트 친구는 제 군사들이 도움드리는 것이다. 압력은 인정한다 하더라 하지만 이건 네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야 이런 일을 벌이기엔 경험이 부족하다고 아니, 그는 혼자가 아니야 레이나 어쩌다가 내 아들이 너 같은 놈과 얽게 되는지 몰라도 이건 알아둬라 저 벨 신자 기집은 구원받을 수 없다 너도 마찬가지고 두고 봐야 알겠지 이 일이 끝나면 우린 서로 풀어야 할 것도 있고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 애송이가 너무 위험한 놀이를 하고 있어 벌레리안 왕자님 저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벌써? 적절 예시 반드시 승리한다 그럼 지상에서 보도록 하지 바보아 에코 텔타팀 연락 도전 반복하는 골은 다른 무료와 연락이 완전히 끝 전전이 온다 바보아 에코 텔타팀 연락 도전 반복하는 골은 다른 무료와 연락이 완전히 끝 전전이 온다 기체의 불에 붙었다 반복한다 모든 엔진이 작동 정신 놈들이 지상으로 쏟아져 나온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여기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 지원이 으아악 제게 정면 공격은 안 먹힌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캐리건에게 계속 휘둘리고만 있잖아 뭐 그래도 지도 우린 아직 살아있잖아 지상이 겨우 내려온 병선으로 사방으로 흩어진 것 같다 여기서 당신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죽음이라고 생각해? 당신도 곧 감염될 거야 곧 모두가 군단을 섬기게 될 거야 캐리건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려고 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이 작전을 수행하려면 생존자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해 사령관님, 자취령 부대가 계속해서 지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모두 저브에게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좋아, 가서 한심한 녀석들을 구해주자고 이번엔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 돼 안 그랬다간 캐리건 막는 건 꿈도 못 꿀거라 안 됐다간 캐리건이 그리지 않더라고요 지난 시즌은 전해를 가르치는 중 전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덮이 전술 분석에 따르면 저그 병력이 수적으로 아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저 부드러운 남잡니. 자, 다들 들었지? 계속하시죠. 대장님, 낙하기 착륙 예상 지점을 알아냈습니다. 몇 초 안에 현재 계신 곳 근처에 떨어질 겁니다. 그쪽으로 이동한다. 저그보다 먼저 도착해야 해. 역량은 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번엔 못 살겠지? 맞져만 주시지. 물론이지. 알겠습니다. 사무즈페스 국물들 어떤 면에 보호자. 적금을 sic 의미하십시오. 동차조차 대단히 도착하십시오. 적금을 이용해 사무즈페스 장군을치는month THAT도 높으신데 시기를 바르면 전국을 끊었습니다. 우리와 합류해서 같이 장군을 찾아보자고 알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솜씨가 제법은 되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다들 널 따르는군 아무쪼록 모두 내 앞에 배려와죠 개일것만은 듣지마 정신 차리고 다 함께 여기를 빠져나간다 도살장에 도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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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너로 소독이 다정신을 통해 도망치게 된다. 파기너들, 공격받고 기계를 사시게 됩니다. 파기너들, 공격받고 침착하게 진행할 수 있는 중입니다. 파기너들이 무척을 하는 중입니다. 파기너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파기너들, 공격받고 있습니다. 파기너들, 공격받고 있습니다. 파기너들이 부서지는 중입니다. 도움말고 있습니다. 기지건설 조파. 경고 — 광물이 부족합니다. 가까운 낙학에 좌표를 전송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손이 안 좋은 일인가요? 전투 중독군이 파악하여nost을 환영해 주시옵소서. 외국군을 보호하러 가르오astic이 있다. 결국 이 모서비는 엄청난 목소리만 올려주십시오. 군대 중독군은 새로운 곳이 무섭고 알고 있어. 공격적인 위험을yon통하여 목소리가 대화를 해냈습니다. 대전히 위험해라. 가까이 오십시오. 갑니다. 인륜 사이에 가능해져. 이 군수 공장을 우리 장륙지점으로 가져와 생산을 시작하도록 공격을 내리실 겁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 감 잡았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지금 그리고 온라인은ед에 realization ㅋㅋ 좋습니다. 막져만 주시죠. 알았습니다. 하면 된다! 기다려서. 여기이 ちょっと 다녀오세요. ace-carrion-1のフランシンシープーをいったら欠かせます。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표 1, 2차가 왔습니다. 방탄소년단으로 해결해 제품들을 찾아야 합니다. 위험한 전자bras 이동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라이트에 있습니다.